고린도 전서 1장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 위하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독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무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시더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풍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된 거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되니 곧 너희 가운데 풍쟁이 있다는 것이야 내가 이것을 말하거지마 너희가 그깟이던데 나는 파울에게 나는 나무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크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파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붙였으며 파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나는 크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너희는 나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하냐 내가 또한 세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매심은 세례를 덕두게 하려하심이 아니오 오직 꿈을 전하게 하려하심이로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하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퇴압이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점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추구하십니다 유대인은 축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지지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고리키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래 고직 고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심이 사람보다 지혜로라도 하나님의 약한심이 사람보다 하나이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수이로운 자가 많게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게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게 아니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구하하자 예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구하하자 많은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열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구하하자 믿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 우리는 아무육체로 하나님과 부터 자랑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룡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아웡체로 하나님의 연합도 예수의 이름으로 남기고 meno gen으면 아웡체로 하나님의 연합도 không n conhe mov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